으 으 으 으 으 은건히 연구인 님 아시죠 네 아니죠 네 그분이랑 이제 도이치모터스랑 이제 뭐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면 안되지 판결문을 봤을 때는 으 유죄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거를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어쨌든 이거는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는데 나는 한 명 봤을 때 유죄가 유죄라고 하던데 은 죄가 있다? 죄가 있다 더 이상은 말해줄수 없고 왜 겁나 시는 거야 나도 살아야지 일단은 이제 관련된 의혹은 있는데 그런게 이제 어느 분 없으면 저렇게 나오지 않을거 같죠 아 그래요 음 그리고 전 유죄 여기까지 일단은 알겠습니다. 그러면 관련이 있다? 있죠